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을 선정하는 코너입니다. TOP5랑 이제 조금 다른 점은 TOP5 같은 경우에는 검색 빈도가 많았던 종목 위주로 그중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 위주로 이제 가지고 오는 거고요. 최고의 맛, 최악의 맛은 아무래도 이제 주가와 연관성이 있어요. 주가가 또 크게 올랐고 크게 떨어졌던 종목 중에서 웬만하면 이제 이 안에서 고르는 편이고요. 왜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왔고 왜 이탈했는지 그 부분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또 트렌드를 잇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코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먼저 최고의 맛, 아프리카 TV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고 이전에 런앤런에서도 한 두세 번 정도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용했었던 콘텐츠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시간도 없고 해서 또 유튜브라는 채널이 있으니까 아프리카 TV를 잘 안 보지만 제가 한 5년에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TV를 좀 즐겨 봤었어요. 뭐 스포츠 방송도 있고 뉴스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개인 방송도 있고 그죠? 뭐 재미있는 엔터테이블 방송도 있고 지금도 있겠지만 최근에 안 들어가 봐서 모릅니다만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 TV를 할 때 들었던 생각은 와 이게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확실히 있구나. 그리고 예전에는 게임 방송 위주였어요. 10대, 20대가 주로 이용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유튜브도 보시면 다양한 연령이 이용하잖아요.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 30대, 40대, 50대 굉장히 시청자 풀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금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유료 상품을 결제할 가능성도 높고 콘텐츠가 다양해졌죠. 아프리카 TV에 없는 콘텐츠가 없어요. 유튜브만큼은 아니겠지만 아프리카 TV도 굉장히 큰 영상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전연동기비 96% 영업이 증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실적은 거짓말 안 해요. 실적이 나오면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들이 나타났다.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슈팅이 한번 나오는 위치까지 왔다는 거죠.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까지 부각되다 보니까 영상 플랫폼의 트래픽이 다시 한번 증가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있을 때 영상 플랫폼으로 계속 트래픽이 쏠리다가 백신 처방되면서 조금 꺾였었는데 이번에 변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온라인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아프리카 TV에는 호재고요. 또 호재 요인이 또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올림픽. 올림픽. 한창 진행 중이죠. 한국 선수들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올림픽을 아프리카 TV를 통해서도 시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림픽을 통한 트래픽 증가 효과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더워요. 그렇죠? 엄청 더워요. 진짜. 엄청 덥기 때문에 밖에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코로나도 있고 덥기도 무작위에 덥고 또 올림픽도 하고 있고 이래저래 사람들의 외출 빈도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집에서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플랫폼에 대한 수요를 또 촉발시켰다라는 거죠. 많은 호재들이 겹치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났고요. 2분기의 월간 순방문자를 보면 574만 명입니다. 이게 이제 트래픽이 어느 정도냐면 네이버의 15% 정도예요. 네이버의 15%. 이게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광고 매출은 네이버의 5%가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방문자를 광고로만 잘 연결시키면 수익은 그때부터 더 폭발한다는 거예요. 플랫폼 업체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수익원은 광고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무난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광고예요. 광고. 그 광고를 잘 붙여야 플랫폼 업체는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아프리카TV가 굉장히 야심차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3분기 라이브 중간 광고입니다. 지금 이제 지상파에서도 사실상 중간 광고 나오죠. 프로그램을 보다가 중간에 한 1분 정도 딱 끊었다가 광고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나와요. 그죠. 이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진짜 거슬리죠. 거슬린데 이 광고는 단가가 어때요. 굉장히 셉니다. 왜. 프로그램 보다가 1분 뭐 광고라고 채널 돌리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기다렸다 보실걸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 광고는 반드시 봐야 돼요. 프로그램 전이나 프로그램 후에 하는 광고는 시간 맞춰서 딱 틀면 안 볼 수 있어요. 중간 광고는 안 볼 수 없어요. 웬만하면 다 봐야 돼요. 단가가 높죠. 그만큼 플랫폼 업체에는 수익 개선의 요인이 된다. 3분기부터 이제 아프리카TV가 이걸 도입하면 실적은 더 좋아질 거예요.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가죠. 이렇게 좋은 모멘텀이 있는데 주가가 지금 낮으면 무조건 사야죠. 하지만 이런 기대감을 반영해서 너무 큰 슈팅을 보였어요. 지금은 최소한 기술적으로 10% 이상까지는 조정이 와야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고점에서 떨어지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진입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훗날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는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로 보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